이 공연 전에 사실 한 번 만나봤었어요. 저희 동갑댁끼리 서로서로 아는 친구들 다 데려와서 만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제가 가장 먼저 와있고 운이 열리더니 근영이가 들어오는 거예요. 굉장히 어색한 둘만의 시간 동안 대선배님이시잖아요. 많이 어색했습니다. 그런데 친구들이 모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친해지고 싶은 친구였고 사실 친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런데 이런 작품으로 만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아주 좋았죠. 친해질 수 있겠다. 그리고 오늘 연습을 하고 서로 수다도 떨고 이러면서 저랑 비슷한 점이 많아서 통하는 것도 많고 해서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